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연 자체가 주작인건지 아니면 사연은 진짜인데 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지러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우리 남편 월급이 700이에요 제가 용돈을 30만원씩 줄 예정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많잖아 안그래요? 근데 이게 감히 난리를 쳐서요 원제 600 이상 버는 남편 용돈 30만원이 적습니까? 저희 신랑이 한 600에서 700정도 벌어오는 사람인데요 지금 한 달에 100만원을 가져가고 그걸로 기름값 한 35만원 정도 쓰고 또 점심은 매일 사먹고 그러고 남는 돈이 용돈입니다 지난번에 대판 싸운게 내 생일날 생활비로 생일선물을 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 그거 싫다 니가 용돈 모아가지고 사줘 했더니 난리를 떠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제 생일이 됐는데 또 한번 그 문제로 자기 용돈이 뭐 실질적으로는 40만원 정도라면서 자기 용돈 터치하지 말라고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거에요 아니 제 주변만 그런건지 한달 20-30만원씩 용돈 받는 사람들도 본인 용돈 모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생일선물하고 그러던데 이걸 빨아낸게 정말 제 잘못이에요? 참고로 남편이 버는 돈에서 100만원 저 100만원 가족식비 포함해서 그렇게 가져가고 남는건 남편 통장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버는 월급은 나머지 생활비와 적금을 들고 있구요 6-700씩 벌어오면서 40씩이나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내 생일선물도 그 돈으로 해라 챙겨라 이랬더니 개 난리치고 제가 너무 적게 용돈을 책정했나요? 나는 3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내 생일날 쌍욕을 들을만큼 나쁜 상황인건지 내가 나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뒤에가 있습니다 많아요 댓글 1번 그래서 쓰니 본인은 월 30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름값 포함에 15만원이고 50만원 정도 써요 월 300 벌어옵니다 아니 50만원에서 기름값 빼고 35만원 쓴다 이건데 그럼 니 월급의 12%를 쓰는 격이네 어? 그런데 니 남편은 600을 넘게 버는데 30만원이면 겨우 5%도 안되는거 아니냐? 어? 이게 맞아? 만약 남편한테 60만원 용돈을 허락한다 해도 니가 쓰는 12%에는 못 미친다 10%도 안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냐? 2번 네 쌍욕 쳐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니 남편이 무슨 노예입니까? 최소한의 품위 유지라도 하게 해줘야죠 돈은 누가 법니까? 짜증이 확 다 올라오니 아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거야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첫 끼어 나오냐고 3번 350번은 우리 남편 출퇴근에 점심 경조사비 포함해서 달에 100씩 줍니다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님도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 경조사비는 양가 집안 행사비도 포함이에요 절대 많지 않죠 넉넉한 달이 한 5,60 빠듯한 달은 2,30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됐으니 신랑 개인 경조사비부터 집안 경조사비 일체 생활비에서 빼요 4번 저는 여자고 세우 550번인데요 저도 교통비 밥값 커피값 이것만 쓰는데 겐적으로 용돈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 용돈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해 보이는데 저도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갚는 데 써요 남편이 버는 돈도 6,700 사이인데 전부 대출 갚는 데 씁니다 그렇다고 엄청 아끼는 거 아니고 쓸 거 다 쓰는데 사치만 안 할 뿐이죠 네 됐으니 네 저도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부가 명품을 산다거나 그런 게 없고 님처럼 대출 갚는 데 대부분 나가거든요 남편 보수입은 하나도 터치 않아요 2번 아이고 둘이서 아주 그냥 똥을 차 싸는구나 너 이거 자작이지? 댓글 자작 5번 아이고 남편은 숨도 못 쉬게 목을 아예 대놓고 조르고 앉았네 헐 설마 지금 여자 남편 용돈은 풍족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적은 건가 정말로? 내가 네 신랑이었으면 생일선물 이야기도 안 꺼냈다 그냥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나 사서 갖다 줬을 거야 그럴 급이야 너는 7번 제작이러신가요? 이러고 앉았네 같은 여자로서 개 창피해요 아니 어쩜 이렇게는 뻔뻔한 인간이 다 있을까 8번 6,700을 버는데 40이면 겁나 타이트하죠 뭘 거기서 돈을 또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라니 말하니 어이고 쓴이야 내가 지금 만원 줄 테니까 너 지금 당장 나가서 피자랑 치킨이랑 사오고 남는 거 너 가져라 추가 아무래도 내용이 부족한 듯 하여 더 써봅니다 저도 맞벌이 중이고요 저는 저를 위해 오롯이 쓰는 게 기름값 식비 그 외 쇼핑까지 다 해가지고 50만원 쓰고 그 중에 또 10에서 15만원씩 적금을 넣어요 신랑 경조사비 일절 생활비에서 내고요 신랑 월급에서 남은 돈은 그냥 신랑 통장이 남아있어요 그 돈은 차곡차곡 신랑 통장이 쌓일 테고 제가 따로 쓰거나 하진 않아요 아니 대출 갚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신랑이 대부분 버는 대로 쓰고 저축은 하나도 못해서 서로의 미래를 위해 합의하여 정한 거고 이 100만원도 제 강요가 아니고 신랑이 먼저 정한 금액이라고요 댓글에 반 아니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를 위해 오롯이 쓰는 게 기름값 식비 그 외 쇼핑까지 해서 50만원을 쓰고 15만원이 남는다고? 어? 아니 저걸 다 해가지고 50만원으로 감당됩니까? 하루 밥값 만원 개선해가지고 점심값 기름값만 해도 벌써 50 훅 넘어가는데? 실제 사회생활 해보면 니 말이 거짓말인 걸 바로 압니다 본인은 절약해서 산다고 자신의 소비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러면서 헛소리하지만 이미 이거부터가 다 구라다는 거죠 티가 나 만약 실제로 본인이 그 정도 돈밖에 안 쓴다고 한다면 신용카드 명세서 금액이라도 공개해보세요 그럼 쓴이가 하는 말 진실이라고 믿어줄테니까 2번 야 사회생활 하나도 안해보고 방구석에서만 지내니까 이딴 개소리를 할 수 있는거지 지금 니가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넌 모르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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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00에서 35가 기름값이라면 65가 남는데 왜 자꾸 용돈이 뭐 30일 했다가 40일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거요? 점심을 사 먹어야 하면 점심 기름값 나가는 카드 따로 주고 용돈도 따로 주고 그렇게 하라고? 에라이 못하냐라 와씨 내가 이런거랑 결혼 안한거 진짜 진짜 정말 다행이다 추가 2 댓글들 읽어보고 한 번 더 추가해요 용돈이 생긴 이유는 청각시절에도 못 버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몇천이나 있고 그것도 이자만 겨우 갚는걸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어떤 날은 저렇게 버는데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소액결제나 소액대출도 받았더라구요 제가 두번정도는 총 300가량 해가지고 메꿔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씀씀이론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한거고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은 제가 따로 쓰거나 하진 않아요 돈이 모이면 비꺼풀거니까요 저는 매년 100만원 상당 생일선물을 해줬구요 작년엔 150정도 하는 시계를 선물했어요 재벌이는 새우 300입니다 적금 들고 모으는거에 재미를 아는 저에겐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던거고 아까는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편도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구요 어차피 남편 돈이니까 신경 안써도 되는거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우리 부부인데 어?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절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빚 갚으면 그때 좀 더 여유있는 생활이 되겠지만 지금은 적은 돈도 많은 돈도 아닌 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월 30이면 돼요 댓글 1번 아니요 여자가 보기에도 쓴이는 너무 악랄해요 쓴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반반 문화가 생긴겁니다 요즘 공동생활비 반반씩 넣어서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면 쓴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반반씩 하자고 하면 쓴이가 오히려 개겁을 물거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이득인데 2번 아니 니가 먼저 물어봤고 답이 달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구차하게 내용 추가 계속 해가면서 답장만 시장하지 말고 3번 아무리 봐도 얘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내 댓글 100% 공감합니다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취집을 한 건데 아휴 저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결혼해버렸네 인생 망했다 개불쌍해 4번 입벌구 이거 완전 입벌구네 입만 벌면 구라 자세히 보면 말이 지금 진짜 하나도 안 맞아요 아마 지도 지금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를 거야 아니 쥐 귓밥만한 용돈으로 지 생일 선물까지 사라니 미친 건가? 그럼 뭐 그 달은 니 남편은 굶고 다니라 이거요? 그게 아니면 그 귓밥만한 용돈을 생일 한참 전부터 모아라 이런 건가? 헐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사연 한 번 있었죠 남편이 그때 얼마 벌었지? 900인가? 아니 800인가? 아무튼 돈 많이 버는데 용돈 30만원 준다고 그것도 많다고 오지게 탈렷도 나준만 있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있으면 링크 달아 놓을 텐데 그죠? 아무튼 그래요 오늘도 많이 어지러웠는데 그럼 다들 굿나잇! 잘자요 감사합니다